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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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티나 같은 종목은 대주주가 주가가 올라가니까 물량을 내놓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면서 주가의 스크래치가 같다고 그럴까요? 어떻게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쉽게 어떤 개성군단 관련주들의 접근은 좁혀진다고 볼 수가 있겠고 좋은 사람들을 제가 타피오로 꼽은 이유는 주가의 탄력성 면에서는 사실상 개성군단 관련해서는 그동안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입니다. 또 한 가지는 2017년까지는 3년 연속 영업 적자를 기록했는데 2018년부터는 작년에 턴 어라운드 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지금 모멘텀이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비해서 다른 경협주들에 비해서 주가는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1월 달에 주가가 한 차례 올라간 뒤에 최근 들어서 한 달 반 정도 넘게 지금 주가가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한 조정을 받았다고 보여지고 있겠고. 그리고 아까 인디에프라든지 JST나 이런 종목군들에서 대주주들의 어떤 주식 매각이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좋은 사람들은 그런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주주가 JHW 투자조합이라는 그러한 곳인데. 이게 이기태 전 3, 4년자 부회장이 이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대주주들과 어떤 경영권 문제인 상태이기 때문에 주식을 더 매집을 하면 했지 지금 팔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없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2차 북미회담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섹터에 좀 집중을 할 것인가라고 좀 봤을 때 지금은 이제 개성공단의 어떤 순서가 좀 온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겠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서서히 좀 관련 종목군들을 압축해서 모아나가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기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지금 아까 군강산 관련된 종목군이라든지 다른 경영업주들이 부담스러운 수준에 있는 종목군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뭐 개성공단 관련주들은 그동안 좀 소외를 좀 받아왔기 때문에 주가의 측면에서도 접근하기가 굉장히 좀 편한 위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가격 가이던스를 말씀드리면 손절가는 6천 원 그리고 목표가는 9천 원에서 1만 원 선 정도를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이겨라. 계속해서 이제 경영업 관련된 얘기를 섹터별로 돌아가면서 쭉 얘기를 해주고 계시고요. 오늘은 그 가운데서 이제 개성공단 종목으로 좋은 사람들을 살펴봤습니다. 김동희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수 흐름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탄력이 조금 둔화됩니다. 코스피는 여전히 올라있지만 9포인트 가량, 10포인트 가량이고요. 코스닥이 약박으로 조금 돌아온 상태입니다. 출발 마켓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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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